자 점심시간 이용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시장이 상승불 다 받나봐 좀 밀리고 있긴 하네요 오후에 반등을 출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후에 더 떨어진다면 오률창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면 야스 종목은 21승 맞고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돌리려고 하고 있고 롯데소드의 보험이 최근에 조정이 좀 깊네요 보험주들이 조정이 좀 오고 있는데 조금 더 흐름은 아직 추세는 뭉개진 게 아니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에스의가 잘 가고 있고 레드컬 잘 가고 하이트진로 홀리엑스가 좀 조정이 오네요 화이트진로 정목도 조정이 좀 있고 수산중공업은 누가 한 12만주 가량을 누가 던졌는데 향후 흐름이 중요하겠죠 던지면서 이때 갭을 어느정도 메꾸긴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20선을 지켜주는지 이 부근을 지켜주는 지 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mk 폴리텍은 오늘 조정이 좀 있구요 신성통상 그린저벤드 120선 뚫고 정거점 부근이죠 동일계열은 잘 가고 있구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dtnc 제가 이 두 종목을 오늘 정리를 했거든요 손절을 한 거죠 한국가스공사는 바닷권에서 손절했는데 아마 털린 것 같기도 하구요 dtnc 도 바닷권에서 정리를 했고 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흐름이 안 좋아보여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또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고 바로 흐르다가 반등할 수도 있구요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조정 바닷권이기 때문에 이게 더 밀리면 천절을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다른 종목은 일찌겸치 갈아탔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신성통상이랑 smk 폴리텍이구요 두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갈아탔는데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대한유팜은 정거점 부근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바닷권이죠 바닷권에서 만원대에서 12,000원이면 그냥 바닷권이라고 봐야되거든요 고점들 연거라도 14,000원대 주공으로 보면은 최근에 2019년대부터 이때 폭락이 나왔다가 상승을 꾀하다가 코로나 때 폭락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하락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계단식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이 추세를 일단은 꺾어놨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지금 가격대도 뭐 큰 부담 없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배한유팜 가격대 장기 243,123 부근에 있죠 요 가격대 저는 12,000원 초반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성.5의 큰 흐름은 없고 살짝 밀리고 있고 msc 살짝 조정이 들어왔구요 나머지 bj 프리텔 조정이 들어왔네요 저 어제도 이제 요 가격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66,000원대까지는 요 구간은 매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17,000원에서 166,000원대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창오토텍 잘 버티고 있고 대안금속 일부 조정 나왔고 기업은행 단기 많이 올라서 조정이 좀 나왔네요 아이제비전 잘 가고 있고 다물 멀티미디어 겜 유지하고 잘 버텨주고 있고 멀티캠 버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가 올랐다가 장에 밀리면서 살짝 빠지고 있네요 현대차가 요런 추세를 하락 추세를 일단은 살짝 꺾어 돌리긴 했는데 차트로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죠 선을 긋게도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장기평선 120선 부분에서 반등이 어느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우데이터는 장기평선 위에 그리고 110선 위에서 잘 가고 있네요 다우데이터를 들어갈까 했는데 늦었네요 오후에 지수가 조금 더 반등을 해주고 해주고 식가를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그리고 다음주 초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향후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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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